불도저가 도로 가득 쌓인 눈을 밀어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미국 동북부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기준 메사추세츠 보스턴의 경우 최저기온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졌고 뉴욕주에서는 오타리오 호수와 가까운 워터타운이 무려 영하 38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 뉴욕과 보스턴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도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미국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이틀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사추세츠주 등 미국 동북부 10개 주에 체감온도 경보 및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강풍을 동반해 특히 위험하다면서 잘못 노출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체감온도주의보 및 경보가 내려진 10개 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79년 기록했던 2월 13일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고 보스턴의 경우 1934년 이후 82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가능한 외출하지 말고 실내에 머물라고 권고했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밖에 나가야 한다면 외출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 노출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SNS에선 100년 만에 가장 추운 밸런타인데이를 보내고 있다거나 밸런타인데이인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등 미국 네티즌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강추위로 이 지역 주민들이 바깥에 나가 데이트를 하려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밸런타인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TV 뉴스 나경연입니다.